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한양행, HLB, ABL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섹터가 현재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섹터가 바이오 섹터고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 HLB, ABL 바이오 이 세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12만원 때까지 12만원 초반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원 초반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은 이렇게 바이오 섹터 종목들 특히 유한양행, HLB, ABL 바이오 이 세 종목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좀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추세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날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5%까지 주가가 빠졌었는데 마감은 플러스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이제 4%까지 빠졌었죠. 4%까지 빠졌다가 최저가가 마이너스 4.54% 그런데 장중에 플러스 4.9%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1분봉 보시면은 26,300원에서 26,300원에서 29,600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고점 한 12% 정도가 반등을 했죠. 이 자리에서 플러스 12% 정도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재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주님들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하루에 2.5조원 2조 5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정받았을 때는 이게 슈팅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들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2조원 이상 폭발하면서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기사 한번 볼게요. 9월 9일 오전 6시 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항암제 허가 도전 제2의 유한양행은 누구? HLB 이르면 연내 간암신약 허가 결정 ABL 바이오 등 가속 승인 제도 공략 유한양행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항암제 허가를 받아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HLB는 FDA로부터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넬리 주막 병룡요법의 간암신약 재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HLB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문제 등으로 승인이 한 차례 거절된 적 있다. 최근 FDA와 미팅에서 제허가 신청을 권고받아 이달 중순 항서제약과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9월 20일까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죠. FDA가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하면 이르면 연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11월 달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3월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HLB 측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해외 제약사와 라이선스 아웃 없이 항암제 개발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항암 분야 최초로 직접 개발 및 판매를 이룬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L 바이오는 최근 담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ABL 001에 임상 2상 3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마쳤다. 담도암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병으로 FDA는 지난 4월 새 치료 가능성을 보인 ABL 001을 패스트트릭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릭으로 지정되면 개발과 허가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L 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듬해 FDA로부터 담도암 2차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임상 3상 시험을 별도로 진행해 1차 치료제로 처방 단계를 앞당길 예정이다.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암종을 공략해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는 전략을 추진하는 또 다른 기업으로는 GI 이노베이션과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있다. GI 이노베이션이 현재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GI-101과 GI-102는 모두 FDA로부터 희귀 약품 지정을 받았다. ODD는 FDA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과 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GI-101과 GI-102는 각각 메르켈세 포함 6종이라는 희귀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FDA가 지난 2008년부터 21년까지 허간 581개의 약물을 분석한 결과 가속 승인을 받은 신약 중에 기존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는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머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면역항암제 바벤시오는 지난 2015년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2년 뒤 메르켈세 포함 치료제로 가속 허가를 획득했다. 가속 승인은 임상 이상 시험 중간 데이터만으로 이뤄졌다. 바벤시오는 향후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치료 범위를 방광암, 신세포암 등으로 확대했다. AI 신약 개발사인 파로스아이바이오가 현재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은 지난 2019년 FDA로부터 ODD를 받았다. GI 이노베이션과 달리 아직 국내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 이를 시행해 가속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폐암 신약 렉나자의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자가 면역, 질환, 신약, 진펜트라 등이 있으나 항암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렉나자가 기존의 미국에서 허가받은 약물과 비교해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항암제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항암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스테티 스타에 따르면 미국 항암제 시장은 올해 1039억 달러에서 연평균 6.4% 성장해 2029년 141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모든 신약 개발 사업이 어렵지만 특히 항암제 사업은 1만 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항암제는 허가를 받으면 여러 암으로 적응증을 폭넓게 늘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힘든 과정인 만큼 성공시 열매도 크다. 이렇게 항암제를 허가 받으면 이렇게 여러 암으로 적응증을 폭넓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든 신약 개발 사업이 어렵지만 특히 항암제 사업은 1만 분의 1 확률에 도전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한양행, 냉나자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 그리고 HLB, ABL,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세력주 준비했고요.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기간은 3일이고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리목매매 준비했습니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번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세력주 추천드렸던 종목이 샐리드였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였고 한 달 동안 10배 상승했었습니다. 세력이 10배 올렸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일 동안 상한가를 연속으로 보내고 5일차 때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고 이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상승폭이 78% 상승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승폭은 무려 210%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10배나 상승을 했고 가운데 한 달 동안 10배 상승하면서도 절대 추경 매수하지 않았고요. 뇌동매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두 번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 두 번 모두 실패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익인증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드 980만원 47% 이렇게 수익인데요. 수익인증 해주신 분께서 한 2천만원 정도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천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확실한 종목 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9065-8706번호로 세력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같은 경우 이번 종목에는 1억 정도 매수해서 한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수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보너스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수익을 30, 40% 3일 만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고요.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9065-8706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 3개씩 매일매일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5% 이상 수익 내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6개월 차부터는 이제 시드를 3,200만원으로 고정을 하시고 수익금은 재투자하지 마시고 인출을 하셔서 이때부터 생활비나 저축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차부터는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이렇게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한양행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이후에 당연히 아름다운 기간 조정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기간 조정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자 12만원 초반대는 추가 매수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때 이제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현재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광기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광기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황제주의 작년 에코프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올해도 황제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만 5천 6백원 굉장히 주가가 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한양행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요. 010-906-8706으로 유한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코데즈 컴바인 추천드렸고요. 자 이 종목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난주 9월 4일 수요일날에도 이 종목이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으로 출발할 때 품절주인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를 갔었죠. 지난 9월 4일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었고 자 품절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 품절주가 해치테마로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자 9월 4일날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자 오늘 9월 9일날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8.6%로 갭이 떠서 시작했고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분봉을 보시면은 자 이제 8.6%에 시작하고 이제 24.5%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에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실망에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8%가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4%가 하락하면서 자 다우존스가 1.1% 하락을 하고 S&P500이 1.7%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가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이제 6%가 하락을 했었던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9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도 당연히 코스피아 코스닥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품절주인 코데즈 컨바인이 해치성 테마주기 때문에 주가가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고 장중이 24%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8시 50분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매매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0606 누르시면은 매매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계좌니까 이렇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바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S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바이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고 S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저도 10% 이상 깔끔하게 수익을 받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수익을 잘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메시지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자 문자로 제가 8시 50분에 매수 시초가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 수익인증인데요. 9월 9일 코데지 컨바인으로 350만원 이렇게 11% 이렇게 수익을 인증을 했습니다. 자 이 수제자께서는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주식 초보자고요. 이분께서 이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3천 이상으로 매매를 하시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지가 6개월 이상 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제가 그냥 매수 매도 신호 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코데지 컨바인이라는 이 종목으로 350만원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이렇게 하루 만에 시초가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수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고요. 매수 시간은 9시에 딱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천 시간은 제가 8시 50분에 추천 문자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한 종목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실 수 없고 관망하실 수 없고 주식시장 모니터링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초가 매수 제가 문자로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종목 추천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 종목만 딱 하셔도 여러분들 한 종목만 딱 매매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씩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니까 이렇게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